라이오즈TV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수능이라고 긴장하지 말고 학교에서 치는 똑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밤새면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고생 많고 또 수고 많은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래 수능 볼 때 많이 떨지 않고 자기가 했던 거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현주TV 사장님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준비 잘 해오셨고 수능 날만 기다리면서 공부 계속 해보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 꼭 수능 잘 보셔서 원하는 대학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현주 김두환입니다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많이 힘내시고 올해 공부 많이 한 만큼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삼성현주 투수 만도원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수능 학생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수능을 봤었는데 그 안에 도는 김 장관이 정말 다들 너무 힘들 것 같고 정말 꼭 수능 잘 치시고 정말 이루고 싶은 꿈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 꼭 가셔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현주 김두환입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준비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두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고 정말 이번에 잘 보시면 또 좋은 결과 당연히 따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 엄청 많이 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기간인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난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번 수능 잘 하셔서 꼭 좋은 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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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힘내시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이팅! 아 한 번도요? 아...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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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